자 무슨 색이 없죠? 자 무슨 색이 없죠? 자 자 하하하하하하 니가 했어 자 옛날에 우리 금지어 하루살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 금지어 짜 짜 짜 아냐 여기 찍어줘 두 번이에요 두 번 왜? 왜? 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안되네 재밌었죠? 엄청 재밌었죠? 제가 어저께 다시 봤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이 금지어 하루살기를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계속 더 요청을 하셨어요 무려 1년 동안이나 근데 제가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건데요? 금지어 플러스 금지 행동 하루살기 아 그 행동을 하면 안 돼서 네 맞아요 자 오늘은요 두 가지 벌칙이에요 금지어가 걸리면 요거 요거 머리 고무줄 보이시죠? 요걸로 헤어스타일을 하나씩 바꾸고요 금지어가 걸리면 네 그리고 금지 행동이 걸리면 그때 얼굴에 낙서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토니님 걸 적을 건데요 야 우리 토니는 지난 번 영상 보니까 자 이 말을 진짜 진짜 많이 해가지고 엄청 재밌었거든요 오늘도 자 를 다 할 거고요 금지 행동은 토니님이 진짜 이걸 말해요 이거 머리 맞은 대로 옛날에 우리 토니님 금지어와 금지 행동입니다 이거 난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걸로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부 다 시작하면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시작 Yeaf 자 społec 말씀드리고 있네요 저는 지금 가버렸고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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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흑흑하흑 Confesty 제가 그때 금지어 그게 바로 짜! 이거였어요 어 또 했네 아 또 했네 또 했네 자, 잠깐만요. 이게 알면서도 자꾸 해가지고 그때 내가 한 번 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알면서 그랬습니다. 자, 자, 자. 왜요? 일단은 저 하나 알았어요. 오늘 메뉴는 대육볶음입니다. 아, 벌칙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최종 벌칙이 있습니다. 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머리도 하고. 네.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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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아도 그렇다니까요. 걸렸어요? 아니요.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머리도 하고. 아버지가 자기, 자기 부담을 팠어. 엄마, 아까 아까. 어. 어. 잠깐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잠깐만 안 찍혔어요. 자.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잘 했네요. 이거 하면서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 최종 벌칙이 이렇게 분장 다 하고서 반지 한 바퀴 들고 오기 그거를 이제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서 얘기했다가 안 걸릴 수 있었어요? 예 아니잖아 자 됐죠? 자 됐죠? 자! 하나 더 해주세요 그냥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네 나린 씨 원하는 색상을 고르세요 이거 얼굴 페이스 페인팅 하는 겁니다 네 자 안시면 돼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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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왜요? 왜요? 자라 그랬어 아빠 또 테스트 본인이 셀프로 하실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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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네 거기 하세요 잠깐 오빠 지금 방금 셀프로 뭐 했지? 자 오빠도 같이 뭐를요? 잠깐만요 저기 하세요 네 거기 하세요 아 왔다 자 뭐지? 아니 아니 나린이 나린이 그려줘요 서로를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 또 가야겠어 아니 뭐야 자 뭐 나 괜찮아요 내가 그만 내가 해줄게요 뭐를 그래요 그래요? 어 좋은데? 자 누나 내가 두번 다 했어 어 누나 좀 해줘 그래서 누나 좀 세골 자 물건 좀 주세요 파란색 저기요 저기 언제 했어요 방금 했어요? 나 안 했는데 방금 했는데요 파란색 손 닦기 전에 이리로 오세요 아 다린이 뭐 이리로 오세요 아 너도 이리로 오세요 덜진이 오빠요 또 하나 가져오세요 나린 예 한 번 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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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할래요 누나 걸렸어요 두번 누나 걸렸어요 두번 네 이러다가 무한 반복이 돼요 법을 못 넣어 네 아 아리송하지 아주 다들 응 알아 알아? 어? 뭐야 뭐야 뭐 아 뭐야 뭐지 아 박수 치는 거구나 아 이거 어디 가지 딱 걸렸네 박수 치는 거 아이쿠 큰일 났다 왜 택배가 왔어 택배 왔어 택배 왔어 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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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질러 나갈 것이냐 여기 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이쿠 빠리 어 한con 다린도 하나 해줘야 돼요 왜 다린도 일단 하나 자 자 자 당신 하나 나 하나에요 왜요? 박스 안 쪘어 아니 하세요 행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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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했다고 내가? 안돼요 왜 이렇게 그리면 돼 아 잠깐만 머리 이거 안 남아나는데 어떻게 하지 빨리 해요 나는 이걸 따야 되나? 가요 빨리 택배 바꿔주면 되네 뭐라구요 왜 나 왜 걸렸다고요 아까전에 걸렸어 엄마 걸렸어 가만히 있어 나 말을 언제 했는데? 아니 좀 잘 좀 놓을까봐 뭐야 안 왔네 택배 안 왔어? 안 왔네 택배 왔는데 그냥 반품만 가져가는거야 들어갑시다 왜 나왔어 나린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꺼져 놓고 있어? 대청소 대청소? 이거 다 꺼내놓은거야? 됐다 빨리 하세요 그러면 좋아하세요 나린이 네 됐다 아니 됐다 자 그때 지난번에도 중간점검을 한 번 했더라고요 tered gotten 아 아 전 알죠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지금 잠깐 자유시간 진짜요? 네 속이 편안해요 그리고 행동은? 행동은요? 네 잘 모르겠죠? 아뇨 알아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잘 안 해가지고 요거 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린씨. 왼손. 아 왼손? 아니 오른손. 오른손 뭐? 반만 걸지 않은 거. 일단 오른손을 안 쓰면 된다 이거예요? 말은요? 말은 아직 큰 번도 안 걸렸는데 모르죠. 걸렸어요 지금 여기. 아까도 올라와서 묶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다린이. 나는 왼손으로 눈알 만지면 안 돼. 오른손은 됐는데 왼손은 잡으면 안 돼. 그리고 금지어는. 금지어 금지로는 건. 걸린 적이 없죠.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네. 저 같아요. 분명히 오빠가 아까 밥 먹을 때. 네. 사람도 똑같은 거구나 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셋 중에 한 명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엄마는 누구랑 똑같을 거 같아 상어로? 내가 계속. 자 편집 들어가요 자꾸만 그러면은. 자. 자 내가 되게 많은데 자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예? 박수 치었는데 박수. 인제 알았는데 박수 안 치웠는데도 지금 나를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지금 도네님의 주방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진짜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으로 갈게요. 네?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응? 형님의 집에서 갈게요. 뭐예요? 왜요? 아유? 귀여워. 뭐래요? 어? 아유? 왜요? 왜요? 충전지 시켜줘 봐요 왜요? 충전지 시켜줘요 왜요 빨리 왜요 빨리 빨리 잡아봐 갑시다 올라갑시다 가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자 자 자 너도 자야 어? 너도 자했어 일로와 뭐하는거야? 오늘 뭐해? 그만해요 아 내가 그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 너도 그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사람 왜 안했지? 물감 가지고 오세요 물감 어 물감 여기 있어 내가 했는데 너 지금 크게 그렸어 원래 여기 돌에다가 지금 크게 그렸어 그거 두 개 해주면 돼 두 번 했거든 두 번 아 내가 그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말 됐어 한 번 더 한 번 더 반대쪽에다 해도 돼 뭔데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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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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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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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또 그랬어 하나 더 해주세요 아 빨리 해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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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아 왜 자꾸 그렇게 묶어 제가 원래 남자래 가지고 어떻게 묶는지를 몰라요 아니 그냥 일자로 묶어졌지 왜 꼭 옆으로 도깨비 방망이 쳐 네 방금 뭐야 안 했어요 방금 했어요 마지막 한 개라고 그랬는데 아니 안 했어 진짜요? 가만히 있어요 머리 묶으면 되는 거잖아 결론은 아니 왜 왜 또 해 아니 원래 두 개였어 아니 원래 두 개였어 두 번 걸렸대 아 아 이상해 아 아 아 이건 더 이상한데 뭔데 방금 어 하트 됐어 방금 전에 또 했다고 내가? 엄마 아빠 안 했어 한 줄 몰랐어 나 안 했더니 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 이상해 아 아 됐어 엄마가 엄마가 안 했어 자 우리 이제 자 우리 이제 너 지금 방금 전에 내가 했어 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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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그게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잠깐만 어 조용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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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거 뭐야 잠깐만 저기 거 뭐야 그거 가지고 와라 물가 잠깐만 머리 만지는 거구나 자 무슨 색이 없죠? 저 무슨 색이 없죠? 자 자 하하하하 네가 했어 내가 했다고? 아니 엄마가 아니 네가 했어 이제 이제 묶어줘 오빠 별로 티가 안 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야 이거 여전사인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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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역대까지 짜 지금 역대까지 하하하 네 걸렸네요 한번 할게 근데 나린이도 걸렸어요 아 왜요? 박수쳤거든요 무슨 티신지 알죠? 아니 엄마가 해야지 아니 제가 묻힌기만 할게요. 그럼 니가 해, 니가 해. 형, 누나, 누나를 만지게 되는거죠? 반대쪽으로 하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한대면서요. 반대쪽으로... 그러면... 됐다, 안녕. 보세요. 네. 이거 맞죠? 네. 왜?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계속하면 영상 조심하세요. 이게 영상 끝이 없어요. 끝이 안나. 영상 2시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더라고요. 계속 하다보면. 아, 마무리하는게 어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아니, 마무리하는거 아니였어? 아니,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마무리 아니었냐고! 끝해야지, 끝해야지 그런거죠. 자, 이리로 오세요. 그래, 앞에 가는데도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를요? 제가요? 내가? 자! 아, 머리 만지기였어요? 이게 참 내가 잘못한게 이거를 묶어버려서 오빠가 자꾸 이걸 안한거야. 원래 평소에 이거 되게 자주 만지거든요. 그럼요. 자, 나린씨 같은 경우가 이겁니다. 오른팔 들지 않게. 오른팔 들지 않게. 자, 다린이. 다린이 한번 보여주세요. 뭐 같아요? 난 일단 행동은 백갈롭힐거야. 여기로 만지면 안돼. 근데 있잖아, 나릴 만지는거. 나린이. 나린이. 누나 만지면 안되는거였어. 손은 상관없어. 저는요? 뭐 같아요? 자는 확실하구요, 머리 만지는거. 마지막에 알았어, 머리 만지는거. 봤습니다. 똑똑하네요. 예? 자, 이제. 자, 그러면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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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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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잠깐만요. 이제 뭐가 나갔죠? 단지 이러고 돌아야죠. 자, 이제 나가는. 나갑니다. 우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 뜨거워. 뜨거워. 잠깐만. 금방 가시니까. 야, 문 열지마. 안 가졌어. 아직 안 갔어. 아, 나 이러고 어떻게 나가. 가졌어. 잠시만, 저 먼저 빨리 갔다 올게요. 아니, 같이 가, 같이 가. 네? 같이 가. 아, 누구 있어? 아, 이거 뭐야? 장신아, 문 열어중. 다시 가. 아, axi. 야, 여기 있어. 야, 이제 더 올라가다와야지. 야, 문 열어봐야지. 야, 문 열어봐야지. 요리로. 야, 문 열어봐야지. 야, 문 열어봐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